.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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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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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 끝났네 형 살리면 되겠다 나이스 일단 어 이거있다 너이스 자 여러분 이렇게 배그는 팀원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1게임에서 살리는 중 자 우리 한 명 살리는 중 이거야 뭐야 나이스 4킬 4킬 개꿀띠 살리러 왔다 살리러 왔다 살리러 왔다 1번 2킬 남았어 밑에 밑에 주시면 엄뻑떡 출발 아직 살았나 멀었지 어차피 가운데로 불편하니까 업그레이드 나이스 카크 카카업성이 없네 털러는 있네 오토바이가 빠르긴 해 어 싸운다 뭐야 이거? 2번 싸우는거지? 어 오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잠깐만 나 제발 살려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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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너 어떻게 가? 아니 뭐야 이거 차가 없다고? 아니 뭐야 아아 아니 뭐야 이거 아 누가 차업 찔렀노 이거 아 진짜 어디 없었다 아니 진짜 이거는 불가학력이었다 거기 갈거야? 아니잖아 북캠 안가고? 그냥 간다고? 아니 뭐 시원하게 가는거 아님? 아 아 잠깐만 아니 형님 제가 도전 왜 찬다 형님? 오케이 오케이 형 진짜 찐막 진짜 찐막 진짜 찐막 가자 가자 바로 간다 아 징그럽다 이게 외계인들이라 생각해봐 지구를 침공하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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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좋다 느낌 좋다 내가 빠르다 제일 빠르다 좋았어 있어 있어 안 보게 안 보게 안 보게 안 보게 나 도망간다 아빠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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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다 들어온거 아닙니다 왔다 왼쪽이야 둘 둘 온다 내려왔다 내려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이스 나이스 뒤로 떴어 다른 애인가? 오른쪽 아 듣고 있어 사퍼라 옥상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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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약이 없네 방축해 가니까 좀 딸리나잉 막 두근두근 한다잉 바운스 하나? 바운스 플러스 하잉 나이스 바운스 서비스 배드 헬로 지민 뭐요? 으악 둘 다 내 낀데 끝났다 끝났다 다 온다 이벤트 아 기다려 봐 잡지마 잡지마 안 돼 아 왜 아래 안 죽어 끝났다 밀당 등면 두 개 어 일 안준다고? 세 발인데? 삼각반가? 어우 너무 무서워 이 개알치 뭐야? 뭐야? 아아 총으로 그냥 쐈으면 죽었겠다 처음에 아 어시스트! 아 킬 안 떴어 쓰읍 아 이게 총을 쏠걸 와 반올림에서 개그 50개까지 감사해요 아 딱 500개 감사합니다 렉커넨님 나있다 안녕하세요 휘둥그레입니다 똥손이라 편지시간에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방송시간이라 조율 잘해가 양질영상 야무지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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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